김미숙과 이수영이 소속된 리쿠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철의 2집 앨범 홍보를 맡습니다. 이미 정철 1집 앨범의 홍보를 맡은 바 있는 리쿠드 엔터테인먼트는 신문 매체 등의 홍보를 맡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철은 2집 앨범 프로듀서인 MGR-E 리쿠드 엔터테인먼트 소속 이수영의 5집 앨범 프로듀서를 맡은 바 있어 리쿠드 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. 그동안 주로 라이브 공연 위주로 활동했던 정철은 음악 프로그램 뿐 아니라 SBS X-Men, KBS 여걸5 등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.